지난해 여수를 찾은 관광객은 1,300만 명, 서울, 제주, 용인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수로 5년 연속 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수가 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게 된 건 세계박람회 개최 이후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관광 인프라가 크게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관광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3년 사이 해양가를 중심으로 70여 개 숙박시설이 우우죽순 들어서면서 천혜 해양경관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교통체증은 갈수록 심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광자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하고요. 관광객 최대치를 고려한 교통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 산업의 폭발적인 팽창에 따라 속출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